이 사진을 보냈는데 사진이 폭탄이죠. 폭탄입니다. 그런데 그냥 폭탄이 아니에요. 돈으로 만든 폭탄입니다. 시한폭탄에 불이 붙었잖아요. 저거 뭐겠어요? 폭탄이 터지면 돈도 날라가고 돈 밑에 있는 사람도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은 앞으로 돈 문제가 계속 이슈로 나와서 정치인들이 많이 연루됐 거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다 죽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태균 씨가 어제 영장실질심사하면서 변호사한테 그런 얘기했대요. 이준석이라든지 몇 사람들 휴대폰을 열면 여러 사람 죽을 거다. 또 아시아 선수촌이라든지 이런 데 사는 정치인은 완전히 죽을 거다. 산소에 묻어놨다고 했다가 그렇지 않다고. 횡설수설 하지만 그게 횡설수설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다 계산된 발언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계산하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수위로 자기가 좀 겁박을 좀 하면 당사자들이 좀 이제 자신을 돌봐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계산을 했다가. 아니다, 조금 더 세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여러 가지 혼자의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주파나를 계속 튕고 있는 거지 그냥 오락가락하고 횡설수설이 아니에요. 술 먹고 횡설수설하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 아시아 선수촌에 있는 어느 분 얘기, 누군지 다 알겠지만 여기 실명은 거론 안 하겠는데.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지금? 김소연 변호사가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원입니다만. 두 사람 영장실지 심사가 끝나고 결국 지금 현재 창원 교도 구조소에 수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호송차를 타고 지금 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건데. 사실 구속 자체는 좀 예상이 됐었던 바죠. 글쎄,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증거임일 우려도 있다 그러고 구속이 될 것 같은데 실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상됐던 구속이 되고 나니까 실제 구속이 되고 난 다음에 왜 됐지 보단. 구속 전에 이 말 했었는데 라는 데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어요. 무슨 말을 했었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지난 3일입니다. 나 분명히 얘기했어. 나 구속하면 바로 까버린다고, 공개한다고 얘기했어.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가장 최근에, 지난 13일에 또 그제죠. 지금 영장실지 심사 들어가기 직전 하립니다. 방송 나와서 뻔뻔하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해, 안 믿어주는데. 그러니까 저 위에서는 입 좀 틀어막고 들어가라는 얘기라 확 다 불어버릴까라는 얘기를 또 했었습니다. 이걸 보면 나 구속되면 뭐 있는지 몰라도 나 다 공개할 거야. 다 폭로할 거야. 뭐 이런 지금 얘기인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윤영걸 대표님, 폭로할까요? 글쎄요. 지금 말이 계속 엇갈리고 있어요. 한 번은 모든 거는 내가 다 덮고 간다. 시골 가서 농사 짓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다 까버리고 하겠다. 이런 얘기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명태균 씨가 구속됐습니다마는 본인 생각은 나는 사기꾼 아니다. 사기꾼 아니고 나는 오히려 피해자다. 나는 강혜경 씨 회계관리자나 또 김무엘 씨나 연구소장 그쪽에서 나는 오히려 사기당하고 횡령 피해를 당했다. 이걸 집요하게 주장하는데 앞으로 오늘 구속이 됐지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거든요. 시작일 것이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구속된 건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김영선 전 의원 세비를 7,620억 원을 자기가 받아서 챙겼어요. 그리고 또 대구시 의원하고 고령 군수 후보자한테 2억 4천만 원을 수수한 거. 그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됐고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대서 집행을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명태규 씨가 계속 얘기한 거는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하고 김종인 과거 비대위원장 그쪽 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추가로 폭로가 나오면 일파만파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지만 그건 말고도 이미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서 벌려놓은 다른 추가되는 혐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구속인 상태에서 추가적인 검찰 수사에 들어간다고 하면 뭐가 더 붙지 않겠느냐. 이제가 진짜 시작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본인이 폭로를 하든 안 하든 흐름상 뭐가 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조건이다라는 말씀인데 사실 이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죠. 김소연 변호사 앞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녹취자료가 오늘 검찰에 제출될 예정인지. 제출될 예정은 없고요. 일부 언론들이 바라는 폭로는 폭로할 것도 없고 영원히 없으니까 기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정에 없고요. 언론들이 일부 언론이 바라는 폭로는 폭로할 것도 없고 영원히 없으니까 기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최창렬 교수님 이게 없어 이게 아니라 절대 없어 있어도 없어. 약간 이런 느낌 강하게 얘기하면 있긴 있는데 공개를 안 한다는 거야. 진짜 없다는 거야. 명태균 씨는 공개할 게 있는데 변호사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약간 애매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녹취가 여전히 많이 있을 것 같다고 저는 봅니다. 있을 것이다. 지난번에 다들 하는 얘기입니다만 자기 부모님 산소에 묻으러 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화장해서 산소가 없다는 얘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전반적으로 워낙 지금 명태균 씨의 녹취 주장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의 전원이라든지 말이죠. 진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만 해도 방송사에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온 거 보면 당선 이후에도 통화한 건 물론이고 최근까지도 이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보도도 있어요. 물론 김건희 여사는 답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국정개입, 공천개입 의혹적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검찰이 수사를 하기 시작한 말이죠. 칠부사 회동도 있잖아요. 칠부사 회동도 있는 데다가 무슨 저기 김건희 여사에게 금일봉을 받았는데 두 번 받았다. 근데 그게 나중에 돈을 받아온 거 말고 이제 공천을 받아왔다. 그게 김영선 전 의원이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일파, 일파, 일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보도된 게 2022년도 5월 9일 날 명태균 씨와 대통령과의 통화부터 이게 쭉 비화돼 왔는데 글쎄요. 지금 저는 명태균 씨가 뭔가 충분히 이 상황을 보고 이 수사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아마 자신의 어떤 안위와 관련된 것, 안위와 관련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갈 건지 이따가 또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또 통과가 됐어요. 이제 뭐 재표결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야 관계도 그렇고 명태균 씨도 그렇고 또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거도 있잖아요. 또 이런 것들이 같이 다 맞물려 있는 것들이고 정말 하나하나 다 다른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게 같이 복합적인 요인들이기 때문에 명태균 씨는 어쨌든 폭풍의 핵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전히. 여전히 폭풍의 핵이다. 본인이 갖고 있는 뭐가 쥐고 있는 건 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여러 개가 좀 물려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상황을 보면서 꺼낼지 말지 타이밍을 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살짝 나왔죠. 또 명태균 씨가 최근까지 김영삼 연락을 했다라고 이런 보도도 최근까지 나왔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어제 나온 보도죠. 어제 무슨 보도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명 씨가 최근까지도 김여사한테 답답함을 토로했고 김여사는 메시지를 읽었지만 답을 안 했다.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로 텔레그램으로 계속해서 김여사한테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여사는 읽긴 읽었지만 답을 안 했다. 심지어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도 김여사한테 텔레그램을 보냈다라는 게 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윤 대표님. 좀 의아한 게 나 구속되면 앞에서 구속되면 나 다 공개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또 계속 김여사님, 김여사님하고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되죠? 명태균 씨, 좀 억울한 점을 하소연하고 싶었겠죠. 김여사한테 금일봉을 두 번이나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2021년 9월에도 받고 그 외에도 받고 지금 500만 원이다, 아니다 이런 서론이 있지만 돈 봉투 두 번 받은 건 본인이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억울한 심사를 김건희 여사한테 자꾸 토로를 하고 싶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명태균 씨가 그랬잖아요. 여태까지 자기한테는 파도가 6번 몰려왔다. 처음에 언론에 나올 때부터 또 강혜경 씨 폭로부터 국정감사 대통령 육성 나올 때 또 어제 구속심사가 6번째고 7번째는 영화 빠삐용처럼 나는 헤엄쳐서 나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7번 앞으로 위기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명태균 씨와 그런 자기 억울한 심사를 김건희 여사한테 했지만 김건희 여사는 지금 본인이 형편무인 지경인데 답할 여건이 되겠습니까? 지금 대통령 해외 순방도 못 나가고 특검 계속 본회의 통과까지 됐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는 명태균 지금 감옥에 들어간 이상 앞으로 저는 논란의 축이 명태균 김건희 여사보다도 오히려 이준석 의원 쪽에 더 좀 초점이 언론 쪽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게 좀 상당히 나오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명태균 씨 변호인 김소연 씨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통령 취임 하루 전에 0시 20분에 이준석한테 문자가 카톡이 왔었다. 윤 대통령이 경선을 하라고 그런다. 김영선 전 의원을 전략 공천이나 경선하라고 그런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 하루 전날 명태균 씨가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육성 파일이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해명을 제대로 안 하고 윤 대통령 공천 개입했다는 걸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쪽에 뭔가 파일이 나오면 다시 정치권에 불똥이 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되긴 했지만 갖고 있는 건 상당히 있어 보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돼서 눈앞에서 어떤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사라진 뒤에 그 자리를 이준석 의원이 채울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제 이 단독 보도와 함께 명태균 씨가 사실 앞서서 딸 사진을 올렸던 적도 있죠. 그런데 딸 사진까지 왜 올렸어? 이때 얘기했었던 건 사실 김재원 최고위원을 막 공격을 하면서 아니,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냐? 내 딸이 TV 보다가 아빠 감옥 가는 거야? 그러면서 울더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김재원 최고위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 딸 사진을 올렸는데 알고 보니까 어제 보도에 따르면 그래요. 아이가 첫 걸음 말할 땐 두 살 때 김 여사랑 영상통화를 했었는데 그래서 여사 보라고 올린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최창렬 교수님, 지금 이게 결국 다 김 여사 보라고 내 딸 2살일 때 봤죠? 5살 이만큼 컸어요 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보면요. 뭘 바란 걸까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자신과 통화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 좀 떠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공천에 관련된 것들 이겠죠. 우리 추정컨대. 지금 얘기되는 게 공천개입, 국정개입 이런 얘기들은 이제 언론이 여러 가지 추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혹들입니다만.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할 때 무슨 그냥 안부 전화만 했겠습니까? 명태윤 씨가 정치 얘기를 했겠죠. 정치 브로커라는 거 아니에요? 천하의 정치꾼인데 저런 사람이 뭔 얘기를 했겠어요. 자신의 이익과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와 어쨌든 간에 그런 것과 관련된 얘기를 했을 것이고 딸하고 했던 걸 상기시키면서 당신이 이런 얘기 하지 않느냐를 일부러 리마인드 시키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구속되고 이렇게 어려워지면 당신네들도 무사치 않다. 그런 얘기의 맥락들이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나 까발린다라든지 까발리지 않을 거라든지 이게 다 전부 한쪽은 위협하고 또 한쪽으로는 나 좀 살려주셔. 나 아무 안 하겠어. 이런 거래 같은 거거든요. 꽤 시간 됐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대통령에게 하야 이런 겁박도 하고 그러다 이건 농담입니다라는 얘기하고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또 농담이라고 그게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명태윤 씨가 정말 구속은 됐습니다만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고 여러 가지 인물들이 또 등장할 거예요. 제가 볼 때 많은 인물들이 등장할 겁니다, 아마. 이주석 대표, 이주석 의원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고 무대에 등장인물들이 많아질 텐데 저런 분은 말이죠. 그야말로 국정농단의 핵이에요. 완전히 국정농단이죠. 이게 농단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국어사전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말이죠. 지금 말 한마디에 의해서 여러 정치인들이 지금 안절부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또 상당히 과장되고 부풀인 말도 있을 것 같고 나름 진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말 중에는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얘기 다 피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과 통화한 거 5월 9일 날 그러고 나면 김건희 여사 통화 관련해서 또 그날 당일 날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런 맥락에서 김건희 여사 통화한 거를 상기시킨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나랑 이렇게 영상통화하고 했었을 만큼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라는 걸 상기시키려고 아예 본인 딸을 막내딸의 사진까지 올렸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 좀 봐줘요. 나 좀 기억 좀 해봐요.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런 명태균 씨 그래서 김여사 보라고 사진 올리고 김여사한테 텔레그램 메시지 계속해서 보내고 그러면서 다른 언론사 기자한테 이런 사진을 또 보냈다 그래요. 뭘 보냈느냐. 이거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직전에 이 시사인 기자한테 뭘 보냈느냐. 이 사진을 보냈는데 사진이 폭탄이죠. 폭탄입니다. 그런데 그냥 폭탄이 아니에요. 돈으로 만든 폭탄입니다. 윤영걸 대표님.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보통 돈 뼈락이다 돈 폭탄이다 하면 돈을 왕창 버는 버는 벼락 횡재 수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돈에 포탄이 시한폭탄에 불이 붙었잖아요. 저거 뭐겠어요? 포탄이 터지면 돈도 날라가고 돈 밑에 있는 사람도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은 앞으로 돈 문제가 계속 이슈로 나와서 정치인들이 많이 연루될 거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다 죽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태균 씨가 어제 영장실질심사하면서 변호사한테 그런 얘기 했대요. 이준석이라든지 몇 사람들 휴대폰을 열면 여러 사람 죽을 거다. 또 아시아 선수촌이라든지 이런 데 사는 정치인은 완전히 죽을 거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앞으로 폭발력이 있는 거죠. 명태균 씨 휴대폰뿐만 아니라 이준석이라든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여러 정치인 관련 정치인들이 여러 나오면 돈 문제로 비화가 될 거다. 저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폭탄이 곧 터질 수 있다. 폭탄 터지면 여러 정치인 다칠 텐데 이거 돈 문제 관련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돈으로 만든 이 시한폭탄을 지금 올린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과 함께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무슨 대화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죠. 파도를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하기를 첫 번째 파도는 해당 처음에 이 의혹을 제기한 매체 두 번째는 이 의혹에 대해서 회계를 맡았던 강혜경 씨 계속 민주당 쪽에 제보자로 가서 얘기를 하고 있죠. 세 번째 파도는 국정감사 네 번째 검찰 조사 다섯 번째 파도는 윤 대통령의 육성공개 그리고 여섯 번째 파도가 나의 영장실질심사 이 법원의 판결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그런데 그 여섯 번째 파도 다 타고 넘을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글쎄요. 파도에 죽을 수도 있겠지. 더 큰 파도를 만들지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일단 구속이 됐기 때문에 여섯 번째 파도에는 여섯 번째 파도에 지금 이게 뭐 파도를 넘었니 못 넘었니를 판단할 때 구속됐으니까 못 넘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마지막 멘트가 굉장히 또 의미심장이에요. 최 교수님. 글쎄요. 파도에 죽을 수도 있겠지. 더 큰 파도를 만들지. 여섯 번째 파도가 자신이 구속된 거예요. 파도를 못 넘은 거죠. 구속되지 않기를 바랬는데 구속이 됐고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의 우리가 상시적으로 볼 때 말이죠. 명태균 씨가 무수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요. 정말 뭐 엄청난 언론에 언론도 다녀서 얘기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본인이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산소에 묻어놨다고 했다가 그렇지 않다고. 횡설수설을 하지만 그게 횡설수설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다 계산된 발언들이라고 좀 보거든요. 어떤 계산하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수위로 자기가 좀 이제 겉박을 좀 하면 당사자들이 좀 이제 자신을 돌봐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계산을 했다가 아니다. 조금 더 세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여러 가지 혼자의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주판화를 계속 튕고 있는 거지 그냥 오락가락하고 횡설수설이 아니에요. 술 먹고 횡설수설하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 아시아선천에 있는 어느 분 얘기 누구인지 다 알겠지만 여기 실명은 거론 안 하겠는데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지금. 김소연 변호사가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원입니다만. 그런데 더 큰 파도라는 거는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아무튼간에 대통령과의 통화가 나온다음부터 이게 일파만파 쪽의 얘기가 증폭됐단 말이에요. 5월 9일 날 그 얘기가 나왔다는 게 보도가 나온다음부터.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대통령 부부가 어떤 형태든 개입된 게 아니라는 생각들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 더 큰 파도라는 건 이 파도가 뭡니까? 한두 사람만 다치는 게 아니잖아요. 파도는 쓰나미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그만 파도가 높으면 많은 사람이 다치는 게 파도예요. 파도의 성격이잖아요. 더 큰 파도를 만들겠다는 얘기는 자신이 이렇게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자신이 이렇게 구속됐지만 두고 봐라.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그 얘기도 되지만 저것도 위협 또는 반대로 내가 조금 수위 조절을 하면 나를 좀 봐주면 나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더 이상 폭로하지 않겠다. 나는 여러 가지 함의가 함출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투는 말이죠. 파도가 나 혼자한테만 오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다 같이 지금 파도를 뒤집어 쓰는 거지. 덮어 쓰는 거지. 피해를 입는 거지.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잘 보면 이번 파도가 여섯 번째 파도라고 지금 명태경 씨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인데 윤 대표님.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 여섯 번째 파도가 앞에 1번부터 5번까지의 파도를 넘고 온 파도냐. 사실 앞에 파도도 넘었다고 보니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죠. 파도가 뭉치면 쓰나미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쓰나미 되고 파도도 자주 맞으면 살아남기 어렵죠. 특히 요새 같은 때는 수영을 잘해도 저체온증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국정감사라든지 검찰 조사라든지 윤 대통령 육성 공개라든지 이런 누적된 게 오히려 본인은 헤쳐나간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헤쳐나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살아남으려고 또 무리수를 두다 보면 여러 가지 폭로가 좀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정치인들이 연루된 게 또 나오면 이게 일파만파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또 허풍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좀 법조인이라든지 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내가 입 열면 나라가 흔들려.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협박일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